안녕하세요. 에임스트링의 강민훈 프로듀서입니다. 오늘 MC 더맥스의 20주년 기념 앨범 세레모니아가 발매되었는데요. 저희 에임스트링이 타이틀곡 너의 흔적을 받게 되어서 소개해드립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발매 전 데모 가이드 단계 프로젝트인데요. 리얼 스트링으로 녹음하기 전 미디 스트링 편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3월 27일 오후 4시에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잘 감상해주세요.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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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